제 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에 살고 계신 독립유공자 후손 33분께서 오셨는데 어느 자리에 계시죠? 감사합니다. 먼 길 이렇게 마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두 달 전에 중앙아시아 순방을 트루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트루크메니스탄에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안 계셨습니다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과거에 독립운동 후손들과 또 연애주에 거주하다가 강제 이주당하신 우리 동포들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계셨고 그분들도 많이 만나 뵙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순국선열 유족회 이동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 이번 파리올림픽에 은메달을 딴 유도 국가대표 험미미 선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험미미 선수는 독립유공자이신 고 허석 선생님의 오대손입니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했죠. 또 독립유공자 후손이신 김호연 우리 빙그레 회장님 또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원 위원장님 어디 계시나요? 아 네. 또 고 유일한 박사님의 손녀이신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활발하게 사회공원 활동을 펼치고 계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림과학기술원 이사장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고 한기학 선생의 후손이신 한민구 이사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 때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면 모를 수 없는 우리 저항시인 독립의지를 드높인 저항시인인 이육사 선생님 다 아시죠? 이육사 선생님의 외동딸인 이옥비님께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독립운동가 선조들의 뒤를 이어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미래세대의 청년들도 함께했습니다. 국가보험부 협약기업을 통해 장학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 후손들 그리고 독립운동의 대를 이어 유공자를 배출한 보훈 명문가 후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귀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독립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조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여정에 늘 함께해 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찬 하시면서 서로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고 즐거운 오찬 시간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태록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태록님 말씀 감사합니다.